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사회의 어떤 큰 불이, 부정이와 관련된 또 악한 그런 사건이나 이런 것이 터지게 되면 그 사회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침묵하기가 참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그 사건이 자기가 침묵하거나 많은 사람들이 침묵하게 되면 자신의 노후뿐만 아니고 아이들의 미래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부정적인 영향을 행사할 때는 침묵하는 것 자체가 죄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침묵 자체가. 오늘 그 문제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침묵하면 결국은 남조선 선관위 나라가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투표일에 투표자들은 시간을 내서 그렇게 투표를 하지만 투표 결과는 표를 세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그런 세상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저도 주변에 치인들을 이렇게 보면 대부분 다 방관하거나 침묵하는 쪽을 선택하죠. 그렇지 않으면 본인한테 불이기 올 수도 있고 불편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고 대다수를 차지하니까 이렇게 절대 해서 안 되는 그런 사회적으로 엄청난 우예를 가할 수 있는 그런 범죄를 서성없지 하고 대료를 할부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많지 않습니까 오늘 민경욱 의원 이런 페이스북을 들어가 보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한 분이 사진을 찍으셨는데 나이가 그렇게 많이 되신 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프로필을 찾아보니까 이력을 찾기는 힘든데 권영대 전 레바논 대사 케냐 대사도 지내셨고 오늘부터 부정선거 투쟁 전선에 합류하셨습니다. 오늘 오후에 헌법재판소 앞에서 사전 선거 QR코드는 헌법 위반이다를 30여 분간 소리 높이 외쳤고 선거자방송 및 천장군 tv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애국시민들의 많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하기가 참 쉽지가 않죠. 그냥 침묵하고 다른 사람들이 해 주지 않겠냐 다른 사람들이 해결해 주면 좋은 일이고 해결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대사를 지내신 분이 레바논 대사 케냐 대사 제가 찾아보니까 케냐 대사를 2016년에 지내셨네요. 그리고 브라질 공사 참사관을 지내셨고 이런 분이 이렇게 선거 공정성을 회복을 위한 노력에 동참했다 그런 소식을 전하시는데 또 민위원 페북을 들어보니까 한 분이 이렇게 썼습니다. 히로시라는 의미인데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은 국가의 경제적 실체와 정체성을 대외적으로 쏘기는 범죄 행위입니다. 그렇죠? 죄의식 없이 조직적으로 간단히 저질러졌습니다. 죄의식이 전혀 없는 겁니다. 하물면 부정선거는 디지털 조작으로 통계 조작보다 더 쉽게 숫자 누름을 했습니다. 이거는 뭐가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디지털 조작 특히 이제 제야 전문가의 헌신적인 노력에 힘입을 가지고 밝혀진 디지털 조작은 이 규칙을 사용하기 때문에 당선 가능성이 높은 더블당 후보들이나 또 당선 가능성이 낮은 더블당 후보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전국의 규칙을 사용하기 때문에 아주 손쉽게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산 조작에 의한 후보별 특표수 그런 마사지 작업에는 선관위 내 외부의 극소수의 인력이 관여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관여하지 않고 극소수의 인력이 관여했고 그다음에 이제 이것이 이슈화 되면서 선관위 내부의 관계자들 가운데서도 저거 좀 이상하네 이렇게 알아차린 사람들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많이 여러분들 참여할 필요가 없는 거고 그렇게 디지털 조작에 참여한 사람들은 관여한 사람들은 죄의식이 있겠습니까 오로지 하나 그냥 우리가 원하는 사람들을 모두 다 당선시켜야겠다 이렇게 지극히 기괄적인 생각으로 그야말로 작업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발각될 줄은 몰랐겠죠. 또 히로시님이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100% 타겟을 피해갈 수 있습니까 권익위와 감사원 감사도 국정원 보안 컨설팅에도 검찰의 암수수색에도 마치 검찰 경찰 언론이 일심동체가 되어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선택적으로 그 타겟을 회피해가고 있습니다. 선택적 수사 이게 여러분도 아주 그냥 일상이 된 것 같습니다. 선택적 수사 정말 2020년도 4.15 총선이 끝나고 2024년도 4월 10일 총선 결과까지 이제 분석을 제가 마무리를 해줘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이 문제를 계속 다룰 수 있을지 이런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참 한국 사회가 정말 많이 썩었습니다. 제가 보기보다도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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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해질 수가 있을까 대법관을 보더라도 권력을 새로 잡은 사람을 보더라도 여당을 보더라도 야당은 말할 필요가 없고 한국 헌정 역사상 특정 등당의 선거 부적을 기획해 가지고 여러분들 실행에 옮긴 그런 사례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너무너무 사회가 참 부패했는데 많은 사람들은 뭐 자기에게 이제 피해가 돌아올 수가 있습니까 침묵하고 방관하고 그렇게 은폐하고 외면하지만 그게 이제 부메랑이 돼 가지고 자신과 또 후손들의 최세 손손 비용을 치르게 될 거 아닙니까 이제 내일이죠. 내일 수요일 날 정말 참 젊은 분들이 힘을 합쳐 가지고 한 독지가의 후원을 받아 가지고 이 부정선거 다큐멘터리 2탄이죠. 왜 더 카르텔이 내일 오전 10시에 이렇게 유튜브에서 공개가 됩니다. 조금 뜻 있는 유튜브 운영하시는 분들은 뭐 이거 한 번 정도 공개한다 해 가지고 채널에 대해서 탄압은 없을 테니까 저처럼 뭔가 이게 뭐 계속해서 이제 이 문제를 거론하면 탄압이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이번에는 좀 협조를 해 가지고 나라가 망가지게 되면 뭐 유튜브도 뭐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이렇게 호응을 하는 것 같지는 않네요. 좀 대형 채널 가운데서도 이봉규 tv가 이제 동참해 주기로 했고 저는 어제 진작했고 그다음에 이상로 기자의 카메라 출동 카메라 출동이 아마 이런 왜 더 카르텔이라는 두 번째 선거부정 다큐멘터리에 이렇게 관여하기로 했다. 참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지 못하도록 좀 이렇게 채널이 큰 데는 이런 것은 한 번 정도 사회적인 그런 사명을 다한다 생각하고 내일 이걸 좀 공개하는데 적극적으로 좀 응해 주셨으면 좋지 않겠느냐 다 힘을 모아야 악의 첫결이 될 거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면 악의 첫결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선거부정이 그냥 묻혀 가지고 계속 선거부정을 할 수 있으면 그러면 일단 첫 번째는 국호를 바꿔야겠죠. 대한민국이 아니니까 대한조작국이 되니까 그리고 그 사회에서 얼마나 엉망칭창이 있겠습니까 지금 국회에서 더블당 국회의원들 하는 꼬라지 보시기 바랍니다. 그중에서 여러분들 정상적인 투표를 여러분들 당선된 사람이 매 사람이 되겠습니까 호남권 인사들 가운데 손에 꼽을 정도로 작을 겁니다. 호남에서도 4.15 총선 때 필요한 곳은 다 사전투표 득표소 조작을 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다 부정선거를 해 가지고 지방권력을 장악하고 대통령이 되고 그다음에 국회의원이 돼 가지고 악법들을 양산시키고 동네 사람들한테 한 자리씩 주고 이게 말이 됩니까 참 이 점을 다른 일 때문에 바쁘겠지만 대통령이 되면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해야 될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하고 싶은 일이 있고 꼭 해야 될 일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하고 싶은 일 하고 싶은 일만 쫓아다니지 마시고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반드시 해야 될 일도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 하고 싶은 일도 해야 되는 거죠 과거에 미국 대통령 가운데 비교적 그렇게 인기가 지금도 많은 아이젠하우 대통령을 회고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구먼요 그분은 본인이 하고 싶은 것보다도 반드시 대통령으로서 담당해야 될 일을 잘했던 대통령을 기억한다 해야 될 일을 잘해야 되는 거죠 집안의 가장이 본인이 하고 싶은 일만 하면 됩니까 반드시 가장으로서 해야 될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먼저 하고 그다음에 하고 싶은 일을 국민의 눈에 대통령의 분주함이 대통령은 하고 싶은 일을 많이 하시는구나 이렇게 비추어져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 마무리하기 전에 지난주부터 본격적으로 소개하기 시작한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 통사입니다 고대사부터 근현대사까지 한국인의 손으로 기독교라는 그런 관점을 통해 가지고 본 천적불량이 아주 훌륭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공을 많이 들인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일독하시면 크게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선거 문제를 제가 언급했지만 정말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를 바로 세우는 일은 너나의 문제가 아니고 모두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 부정선거를 해부한 이 시리즈가 좀 많이 확산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힘을 좀 더해 주시면 나라를 정상화시키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이제 이제 국민들 가운데서 역대 공직선거에서 많은 그런 부정선거가 있었구나 이렇게 확신하시는 분이 참 많이 늘어났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늘어나는 데는 여러분들의 그런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지만 이렇게 꾸준하게 선거 부정 문제를 다룬 그런 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부정선거를 감행한 사람들이 뭐 이제 깜촉같이 일을 처리했으면 이렇게 문제가 안 됐을 것 같은데 뭐 신출 기묘한 그런 아주 고도의 조작기술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선거는 아주 간단한 행위입니다 후보의 득표수를 비교해 가지고 당선자와 낙선자를 구분하기 때문에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든지 간에 만져야 선거결과를 조작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득표수를 만지지 않고 선거결과를 조작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물 위조 투표지를 투입하든 아니면 요즘처럼 전산 조작을 가지고 득표수를 조작하든 간에 어떻든 간에 아날로그 방식이든 디지털 방식이든 간에 후보가 받은 득표수를 마사지해야 그래야 이제 여러분들 선거결과를 조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선거 데이터 마사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이제 다음에도 한 번 더 다루겠지만 한 번 오늘도 이게 이제 남조선 선관위 작품인 거죠 이 선거 데이터를 마사지하는 것은 숫자를 마사지를 했기 때문에 흔적이 고스란히 남습니다 바빠단 여러분들 사전투표지 재검표장에서 등장했던 것은 그냥 다음에 없애버리게 되면은 정거가 완전히 그러니까 진짜 투표지를 투표함 속에 있던 진짜 투표지를 법원의 정거 보전 명령에 따라 가지고 다 소각 내지 파쇄시켰기 때문에 실물로 된 투표지라는 것은 없앨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숫자로 된 것은 없앨 수가 없는 거죠 거기서 이제 덜미를 잡힌 겁니다 선거 조작의 덜미가 어디서 확실하게 잡혔고 지금도 정거가 인멸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는 것은 그것은 바로 선관위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가 선관위 홈페이지뿐만 아니고 많은 전문가들에 의해 가지고 손에 들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거가 인멸시킬 수 없는 것이 숫자 증거입니다 오늘은 지금 참 좋았던 날 철음해 코인 사건으로 무리를 잃던 김남국 씨 울산 선거 때문에 5년인가 구행받았던 황우나 씨 김용민 그다음에 조국 아들 건 때문에 대법원 판결로 의인적을 상실한 최강욱 박주민 이런 사람들이 철음해를 며칠 전에 한 신문이 다뤘네요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 김남국 씨가 받은 2020년 4.15 총선의 안산시 단원구월의 차익값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 득표율입니다 이게 일단 숫자가 엄청나게 큽니다 박순자 후보는 차익값이 마이너스 7%에서 마이너스 13% 5개 통해서 김남국은 플러스 8% 플러스 14% 그리고 모양을 보시게 되면 미래통합당 박순자 후보는 모두 다 마이너스 값입니다 더블당은 모두 다 플러스 값입니다 그리고 차익값이 엄청나게 큽니다 이거는 동별로 규칙을 이용해 가지고 박순자 후보의 표를 빼앗아 가지고 관내 사전투표를 넘겼기 때문에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차익값 그래프만 딱 보더라도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만을 가지고 차익값 그래프만 딱 그려보더라도 이 사람들이 선거 사무를 담당한 사람들이 관내 사전투표를 동별로 조작을 했구나 이런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2020년도 4.15 총선에 이 사람들이 부정선거를 했구나 하는 그런 확신을 가졌던 것이 바실리아TV의 조슈아님이 제공한 이 차익값 그래프를 보고 그냥 그때 거의 99.9% 조작을 했구나 이렇게 본 겁니다 이 조작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동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이게 이제 남조선 선거관리위원회 작품인 겁니다 이게 남조선 선거관리위원회 작품이고 이게 인공적인 작품이고 인위적인 작품이고 자위적인 작품입니다 선거가 만일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으면 자연숙이기 때문에 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양 후보한테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법관들은 다 이렇게 양심에 그냥 강체를 깔고 그냥 이걸 다 외면하지만 대한민국 부정선거는 아주 간단 명료합니다 선거를 조작했기 때문에 이 차익값 그래프 그냥 더하기 빼기만 보더라도 박순자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일정 퍼센트를 훔쳐가지고 김남국에게 더한 것이 이 그래프만 가지고도 부정선거가 그냥 거의 확정적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시죠 이 사람들이 부정선거를 어떻게 했느냐는 것은 이 여러분들 제이아 전문가의 자금노트를 보시면 명확해집니다 이 자금노트를 보시게 되면 이 a가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후보가 얻은 득표수입니다 이게 다 조작이 된 겁니다 조작이 이제 여러분 조작값을 찾아보니까 30%를 이용한 겁니다 박순자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30장을 김남국에게 이동시켜주는 득표수 증감작업 득표수 조작작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보시게 되면 고잔동에서는 421표를 훔쳐가지고 김남국과 함께 넘겼고 중앙동에서는 530표를 훔쳐가 넘겼고 호수동에서는 626표를 훔친 겁니다 이게 자금노트가 그대로 나오고 총 3550표를 훔친 겁니다 이게 이렇게 다 숫자를 조작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뭡니까 숫자를 조작해가지고 부정성을 저질렀기 때문에 역으로 숫자를 분석해가지고 조작에 이용한 규칙을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30%를 이동시킨 겁니다 그럼 그 30%를 이동시켰기 때문에 30%를 이동시키지 않는 상태를 여러분들 이 가짜에서 진짜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얼마를 훔쳤는가를 찾아 냈기 때문에 이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가짜 후보의 득표수에서 진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간단합니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김남국 더불당 후보는 안산시 단을 구해서 3864표를 얻었는데 박순자 후보한테서 3505표를 훔쳐가지고 42150표로 만들어준 겁니다 박순자 후보는 조작되지 않았을 때 42001표를 얻었는데 3505표를 빼앗겨가지고 선관위가 38497표를 얻은 것으로 발표한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를 보게 되면 박순자 후보가 이겼는데 선관위가 발표한 가짜 후보별 득표수를 보게 되면 김남국이 승리한 거로 발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을 가지고 승부를 바꾼 겁니다 누가 바꿨습니까? 남조선 선관위가 바꾼 겁니다 남조선 선관위가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 사전투표 득표수 증가와 감소 작업을 수행해가지고 당선자인 박순자를 낙선자로 바꿔버린 겁니다 이게 그대로 딱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이 조작값을 어떻게 찾았습니까? 이게 좀 창의적입니다 제야 전문가가 크게 귀한 대한민국 부정선거 발각사에서 여러분 크게 귀한 겁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가짜 득표수를 가지고 구한 차익값 그래프입니다 관내 사전투표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 이게 비정상적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수치가 나오는 거죠 이 수치를 이론적으로 가장 여러분들 정상투표 부정선거가 이루어지지 않은 투표는 이 차익값이 거의 0에서 3 정도의 오차범위에 해당되는 것이 가장 정상적이고 정직한 선거입니다 그 정직한 선거까지 지금 이 큰 차익값을 수렴을 시켜나가 보는 겁니다 처음에는 40%도 넣어보고 그다음에 30%도 넣어보고 20%도 넣어보고 10% 넣어보고 그다음에 5%를 넣어보면 30%가 여러분 들어갔을 때가 뭐가 나오는가 30%가 들어갔을 때가 딩동댕 하면서 뭐가 나오는가 하니까 여러분 이 차익값의 크기가 정상상태에 도달하게 됩니다 정상상태 그러니까 부정선거를 저지를 않는 상태가 30%한 것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구한 것이 지금 이 진짜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를 가지고 찾아낸 규칙을 이용해 정확하게 뭐를 여러분들 복원할 수 있는가 하니까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를 그대로 복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제야 전문가가 참 기발나게 여러분들 작업을 한 거죠 가짜가 뚱뚱하니까 진짜는 여러분들 가장 홀쭉하니까 가짜에서 진짜를 계속 진행을 해보는 겁니다 조작값 5 조작값 10 그렇게 조작값이 여러분들 커지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작값이 커지게 되면 이게 여러분들 점점점점점점 줄어들 겁니다 이 뚱뚱한 것이 그래가지고 조작값 30%가 되면 아주 홀쭉한 상태 차익값의 크기가 오차범위 낸 정상투표에 딱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때 이름 찾아낸 조작값 30%를 이용해가지고 뭐를 복원하는가 하니까 선관위가 만든 후보별 득표수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관위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는 a를 여러분들 c로부터 복원할 수 있다는 것은 뭘 뜻하는가 하니까 a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가 규칙을 이용해가지고 생산한 것 만들어낸 것 그러니까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가 만들어진 숫자라는 겁니다 그걸 찾아낸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딱 정리한 작업이 이거지 않습니까 정리한 작업이 30%가 딱 그대로 발각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가 찹니다. 왜 기가 찬고 하니까 이 표본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이제 안산시의 여러분들 투표자 수 전체를 우리가 통계적으로 뭐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모집단이라고 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모집단에서 이제 표본집단 하나를 끄집어내죠 그 표본집단이 사전투표자 그룹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또 표본집단 또 하나를 끌어내죠 당일투표자 그룹입니다 이렇게 이런 사전투표자 수가 한 3만 명 당일투표자 수가 한 3, 4만 명 정도가 되면 통계학적으로는 표본이 엄청나게 큰 겁니다 표본이 엄청나게 크게 되면은 특정 후보가 사전투표에서 얻는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이 거의 같거나 일치해야 되는 거죠 이른바 대수의 법칙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이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김남국 경우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1번 2번 3번이 선관위가 발표한 가짜 후보별 득표수입니다 김남국이 여러분 사전당일투표에서는 46%를 얻었습니다 그럼 당연히 당일투표도 46% 비슷한 숫자가 나와야 됩니다 58%가 나온 겁니다 사전빼기 당일이 플러스 12%입니다 조작을 하지 않으면은 이런 수치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박순자 후보는 당일투표 득표율이 50% 나왔습니다 그러면 사전투표 득표율도 50%와 비슷하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39% 나옵니다 차익값 사전빼기 당일이 마이너스 11%입니다 조작을 했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큰 숫자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전투표를 조작을 한 겁니다 박순자가 받은 후보에 100장당 30장 훔쳐가 김남국이 넘견됩니다 그렇게 해서 표를 만들어낸 것이 선거관리위원회가 박순자의 사전투표 득표수를 훔쳐가지고 김남국에 넘겨서 조작한 총 득표수가 김남국이 4만 2천 표 박순자가 38만 표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에서 규칙을 찾아냈지 않습니까 조작값을 조작값을 찾아내가지고 여러분들 이렇게 보니까 47% 얻은 겁니다 당일하고 비슷하죠 박순자는 51%입니다 당일하고 비슷하죠 이게 정상적인 투표인 겁니다 그래서 차익값을 구해보시게 되면 플러스 0.2% 차익값을 구해보면 마이너스 0.6%입니다 플러스 0.6%입니다 정상투표는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게 과학입니다 과학 뭐 그냥 신문사 출신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정치적 수사가 아니고 과학은 이렇게 여러분들 명확합니다 이 여러분들 빨간색을 선관위 발표 차익값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조작을 수정한 조작되지 않는 상태의 차익값을 보시게 되면 거의 0에 가깝지 않습니까 박순자는 조작되지 않았을 때 4만 2천 피로 얻은 겁니다 김남국은 3만 8천 피로 얻은 겁니다 박순자가 3,358 피로 얻은 선거를 조작을 해가지고 김남국 함께 건배치를 달아준 겁니다 나라가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렇게 당락을 그대로 바꾼 겁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은 과학입니다 과학 그냥 뭐 행설수설하는 것이 아니고 과학이기 때문에 이 과학적 사실 앞에 선관위는 침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과학적 사실 앞에 하태경이나 이준석이나 정규제나 조갑제나 입을 담을 수밖에 없는 이 과학이기 때문에 과학이 말하는 바에 따르면 박순자가 3,358표 차이로 승리한 선거를 김남국이 여러분들 근소한 차이로 승리한 선거로 조작을 해가지고 당선자를 낙선자로 바꾸고 낙선자를 당선자로 바꾸는 주역이 누군가 하니까 남조선 선관위가 그렇게 한 겁니다 이 데이터를 발표하는 주체가 선관위입니다 북조선처럼 선관이 아니고 남조선 선관위가 발표한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공직선거는 남조선 선관위 주도 선거범죄입니다 남조선 선관위의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인가 뭐 명확하게 나오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 제가 한번 정리하니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김남국 안산단원을 조작값 30% 박순자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30장을 훔쳤고 사전투표 득표수 이동시킨 것은 박순자에게서 3,505표를 훔쳐가지고 김남국에게 3,505표를 더해 준 거다 그리고 박순자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는 선관위 발표 득표수 가짜 득표수 객자는 박순자가 3,652표 차이로 패배한 거다 그런데 진짜 여러분들 득표수로 구해보니까 박순자가 4만 2천표로 3,358표로 승리한 선거를 선관위가 김남국이 3,652표로 승리한 선거로 만들어 준 거다 선관위가 당선자를 만들어 준 겁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부정선거 문제는 그냥 흐릿한 것이 아니고 굉장히 명료하고 또렷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당락을 결정한 겁니다 국민들이 결정한 것이 아니고 국민들로부터 주권이 나온 것이 아니고 선관위가 주권을 행사한 겁니다 그래서 대한선관위공화국이 된 겁니다 그래서 대한조작국이 된 거고 심하면 남조선 쪽이 된 겁니다 이렇게 딱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 규칙을 이용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동산화에도 투표소가 많을 거 아닙니까 모든 투표소에서는 다 더불당이 승리하도록 만든 겁니다 그게 여러분 이 그래프인 겁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전국의 모든 데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남양주시회라는 여러분들 동이 4개고 투표소가 49개인데 49개 투표소 다 뭡니까 더불당이 사전투표는 다 승리하는 겁니다 남양주시 갑도 마찬가지고 김포시 갑도 마찬가지고 안산시도 마찬가지고 이런 짓들을 다 해가지고 선거를 다 여러분들 조작을 해가지고 만들어낸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정리하면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은 선관위가 주도한 선거범죄입니다 선관위가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한 겁니다 사전투표 득표수를 낙선시켜야 될 후보한테서 빼앗고 감소 당선시켜야 될 후보한테 더하고 그래서 사전투표 득표수 증가와 감소 증감 작업을 진행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숫자를 조작했기 때문에 어떻게 빠져나갈 구멍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100% 뭡니까 숫자를 조작했기 때문에 이렇게 다 나오는 겁니다 숫자를 조작했기 때문에 숫자를 조작했기 때문에 이게 빠져나갈 수 없는 겁니다 나도 좀 봐주고 싶은데 빠져나갈 수 없는 겁니다 왜 숫자를 조작했습니까 이게 참 과학이 갖고 있는 위대한 힘이고 정말 제야 전문가 크게 나라에 기여한 겁니다 그 내용들 여러분들 다 낱낱이 까발긴 것이 이 도둑놈들 4권 그다음에 도둑놈들 5권 그다음에 여러분 상반기에 발간된 숫자 조작 그거는 여러분 좀 배움이 있고 그러면 가슴이 떨려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숫자 조작은 발각되거든요 숫자를 조작한 건 그거는 인정사정 볼 거 없습니다 조재연하고 여러분 천대협의하고 이동헌이 법을 해석할 수 있는 독점적 권한을 갖고 있습니까 판결문을 개떡처럼 써가지고 뭡니까 숨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 조작 어떻게 여러분 숨길 겁니까 숫자 조작을 못 숨기는 겁니다 그래서 선관위가 도둑놈 집단이 돼버린 겁니다 제가 이런 나이도 있고 성정 자체가 객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험한 이야기를 하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도둑놈들은 도둑놈들인 거죠 그래서 이런 책 제목이 도둑놈들인 겁니다 도둑질을 했으니까 그 도둑질도 보통 도둑질이 아니라 권력을 도둑질을 했으니까 자 여러분들 마무리하기 전에 지난주부터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소개하기 시작한 한국인의 손으로 쓰여진 책의 역사에 대한 통사 기독교로 보는 책의 역사 제가 여러분 유튜브를 하니까 이제 유튜브만 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지만 책을 100여 건 정도 쓴 작가입니다 엄청 열심히 썼습니다 작가 입장에서 참 잘 쓴 책입니다 길이길이 남을 수 있는 책입니다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에 대한 그런 기소 탄원 신청서 이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앞둔 시점에서 영장 기각을 원하는 다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탄원 신청서를 민주당 측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아마 제출하는 모양입니다 사실은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생각해 보게 되면 뭐라도 또 해야 되니까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이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이고 탄원서에 당 국회의원뿐만 아니고 당직자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실질적으로 그런 영장실질검사를 행하는 그런 판사에게 압력을 행사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제 오늘 영장실질검사에서 영장이 발부될 것 같습니까 정상적인 그런 사회라면 정상적인 예상이 가능하지만 판사가 어떤 분인지도 중요하고 판사의 정치적 성향도 중요하고 그렇게 이제 사회가 변화되어 버렸기 때문에 영장이 발부가 돼 봐야 발부가 되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이한 한국 사회가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외관으로는 정상적인 사회처럼 보이지만 제 눈에는 정상적인 사회하고는 한참 거리가 멀기 때문에 영장 발부가 어떻게 될지도 참 궁금하네요 탄원서 제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밑에 이렇게 작은 제목 단 것이 참 호소력이 크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법 앞에 평등하지 않습니까 평등하고 우리가 기소장을 다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기소를 해야 되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원들에게 이렇게 호소한 내용을 보게 되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죄질이 참 나쁘고 정거물들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 그런 사안인 거죠 이런 경우라면 당연하게 이제 판사가 영장을 이렇게 그렇게 검사 쪽 이야기를 받아들여야겠지만 나라가 하도 이제 이상한 나라가 돼 버렸으니까 어떻게 될지 이제 두고 봐야겠죠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하지 않습니까 누구도 특혜가 주어질 수 없는 것이 민주공화국인데 오늘 민주의원 6명이 빼고 동참한 이재명 탄원 숫자가 엄청 많습니다 이재명 대표 탄원 중앙당 44만 신민단체 38만 당직자 175명 시도당별 6만 5천 민주당 보좌진 428명 물론 이런 탄원서 제출을 두고 이제 강제성이 이렇게 가미가 됐다 이렇게 해서 이제 불만을 토로하신 분도 계시네요 한 당직자는 탄원서 서명의 자발적인 동참을 유도하는 대신에 사실상 강제로 서명을 받아오라는 지시가 각 부서에 하달됐다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각자의 의사도 묻지 않고 무조건 서명하라는 식의 일처리에 반발이 많았다 민주당이 하는 일처리 방식이란 게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일사분란하게 모든 것을 다 처리하니까 민주당이 참 문제가 많죠 문제를 참 입이 아플 정도인데 한국의 헌정사에서 정당이 득표수 조작에 깊숙이 관여한 경우는 처음일 겁니다 2020년도 4.15 총선 때 실질적으로 관여한 것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4월 16일 날 보정값을 스스로 고백한 사람이 선거를 직접적으로 이끌었던 이근형 민주연구원 부원장이자 전략기획본부장 그 양반이 우리가 보정값을 사용했다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정값을 사용했다는 것은 2020년도 4.15 총선에서 드러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가 다 조작이 됐지 않습니까 만들어진 것 만들어진 것의 원료에 해당하는 것이 규칙인 조작값을 입력해 가지고 숫자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특정 후보완께서 표를 빼앗고 다른 후보완께 표를 더해 주는 그런 득표수 증가와 감소 작업을 했는데 그거를 이근형 씨가 자복한 거지 않습니까 전국 차원의 보정값대로 결과가 나왔다고 그렇게 본인이 2020년도 4월 16일 날 발표를 했으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빅데이터를 사용했다니 그렇게 양정철 씨도 떠들고 다녔는데 빅데이터는 무슨 빅데이터입니까 선거 데이터 후보별 득표수를 증가시키고 감소시키는 조작을 통해 가지고 2020년 4.15 총선에 대한 전국 차원의 부정선거를 진행한 거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역사의 정당이 그렇게 선거 부정에 깊숙이 관여한 경우는 아마 지금 더불어민주당 외에는 기억이 안 나거든요 더불어민주당 외에는 그냥 그렇게 선거 부정까지 하면서 자유당이 있네 자유당이야 1960년대 이야기니까 이재명 탄원서를 제출하는 걸 보면 딱하니까 또 그렇게 하겠지만 이재명 씨는 참 깊숙이 연관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 책이 올해 상반기에 두 번째 세 번째 나온 책이거든요 이게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를 다룬 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순서를 보게 되면 다른 것보다도 첫 번째 총론을 다루고 그다음 다룬 것이 3구 대선에서 득표수 조작이 어떻게 있었는가 이거를 낱낱이 다룬 책인 거죠 이 책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문재인 정권의 마지막 공직선거인 3구 대통령 선거에서 득표수 조작을 총 몇 표를 했고 왜 이재명이 대통령에 당선되지 못했는가 이런 부분을 낱낱이 공개한 책이지 않습니까 이런 책이 나오면 선거관리위원회는 판매 가처분 신청 이런 거 내 가지고 책이 배포가 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될 정도로 파괴력이 큰 책이죠 이 책에 나오는 것이 240만 표를 조작한 거 아닙니까 120만 표를 윤석열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전국에서 훔치고 그것을 고스란히 한 표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이재명 후보와 함께 더해줬으니까 마이너스 120만 표 플러스 120만 표 해가지고 240만 표를 이렇게 총 조작한 거죠 사전투표 조작 규모가 240만 표를 이동시켰는데 불구하고 14만여 표 차이로 패배한 거지 않습니까 특히 이 도덕놈들 3구는 뭘 다루고 있습니까 왜 이재명이 대통령에 당선되지 못했는가 여러 요인이 있지만 첫 번째는 경상북도에는 놀랍게도 관내 사전투표의 조작이 전혀 없었습니다 관내 사전투표 우편투표는 전국하고 비슷하게 조작을 했는데 경상북도에는 관내 사전투표에 대해서는 조작이 거의 없었죠 조작값이 제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대구시 같은 경우도 조작값이 전국 평균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았던 거죠 그러니까 한 15만 표니까 15만 표 정도 차이가 났으니까 절반 정도 그러니까 한 8만 표 정도만 더 훔쳤으면 8만 표 뺏고 8만 표 대주게 되면 이 팔에 16이니까 16만 표 조작했으면 이길 수 있는 거죠 이걸 다 공개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탄원수와 관련된 것 이재명 씨가 패배한 것 그리고 그렇게 성부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0.73% 차이에도 불구하고 대선에 대한 2위 제기를 하지 않은 것 그리고 모든 투표가 다 끝나기 전 새벽 무렵에 패배를 짜인한 것 그다음에 여러분들 이재명 씨가 계양 의뢰 지역구를 넘겨받아 가지고 지역구에 출마한 것 그 지역구 선거도 10% 조작을 했지 않습니까 인천광역시 계양 의뢰 미래통합당 후보가 좀 약체지 않습니까 조작을 하지 않더라도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수 있죠 그렇지만 조작을 한 거 아닙니까 미래통합당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소에서 10%를 마이너스 처리해 가지고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와 함께 더해 준 플러스 10% 이런 방송을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실물 투표지들이 다 없어졌는데 이제 선거부정을 어떻게 다룹니까 그렇게 걱정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걱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법적으로 선거사범을 다룰 수 있는 그런 기한이 끝났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 많은 분들은 투표지를 투표함에 넣기 때문에 투표함이 참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투표함도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그다음에 전산 조작을 했으면 투표지 분류기라든지 투표지 분류기를 제어하는 그런 pc 같은 데에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거를 포렌식 수사를 한다든지 이런 거 중요하지만 그런 것을 다 감추고 은폐하더라도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후보별 득표수입니다 이 후보별 득표수는 고스란히 지금 여러분들 대한민국 모든 선거에 대한 후보별 득표수가 현존 지금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런 투표지들을 다 인멸시키고 투표지 분류기에 남아있는 전산 조작 흔적들을 다 포멧팅을 해가고 없애더라도 그 선거 사기를 진행한 사람들이 제거할 수 없는 것이 후보가 받은 득표수를 본인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 중앙선거관리위원의 이름으로 다 발표한 거죠 그 후보가 받은 득표수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최종 득표수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득표수를 분석해 들어가게 되면 숫자 조작을 어떻게 했는지를 다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신감 있게 3구 대통령 선거에서 전국 자원에서 240만 표 정도를 조작했다 이런 것을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엄청난 일입니까 공직선거에 신뢰도를 현저하게 떨어뜨리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발언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최종적으로 발표한 후보가 받은 득표수를 분석해 보니까 그것이 바로 투표자들이 던진 득표수를 단순 합산해 가지고 발표한 것이 아니고 그 숫자를 임의대로 규칙을 이용해 가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일률적으로 빼앗고 어떤 사람이 일률적으로 여러분들 더하는 그런 조작을 해 가지고 숫자를 새로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발표했더라 그걸 밝힐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다 가능한 거죠 이 모든 작업들이 다 가능한 것은 실물위조투표지가 없다고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숫자의 흔적을 남겼기 때문에 꼼짝없이 선거사기범죄의 전무가 다 드러난 거죠 결국은 이렇게 민간이 전혀 보수를 받지 않고 발표를 하면 결국 한국의 지도청이나 한국 국민들이 어떤 나라의 체제에서 선거가 차지하고 있는 그 막중함을 인식하고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 나설 수 있느냐는 문제는 제가 통제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영역 밖의 문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앞으로 이제 어떤 식으로 마무리될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참 도둑놈들 3구 대통령 선거에요 이재명 씨가 당연히 대통령이 될 뻔했는데 왜 못됐는가라는 부분을 숫자 분석을 통해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숫자를 가지고 다루었기 때문에 다행히 이제 제야 전문가라는 훌륭한 그런 분석가가 있었고 또 다행스럽게 제가 20대에 이런 숫자를 분석하는 훈련을 받았고 오랜 시간 동안 작가로서 활동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손을 놓았지만 그래도 숫자를 해석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책으로 다 나오게 된 겁니다 정상사회는 아닙니다 최소한 한국사회는 선거를 도둑질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는 사회가 돼버렸기 때문에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가 받아들여질지도 받아들여줘 봐야 받아들여지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사회가 돼버린 거죠 여러분들 오늘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지난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소개하기 시작한 것이 이 혼탁한 시대의 등대와 같은 등불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한국인이 쓴 신학과 역사학을 그렇게 조화시켜서 쓴 통사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 세계사책입니다 아주 귀한 책이고 잘 쓴 책입니다 여러분께서는 한번 도전해 보시고 여러분의 그런 시야나 안목이나 또 지식의 지평을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알고리즘 조작 전 세계가 디지털화되면서 방송이라든지 뉴스라든지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루는데 플랫폼 기업들의 영향력이 막강해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정권 시장에서 보면 메타 페이스북이라든지 구글 그리고 또 아마존도 이렇게 물건을 팔지만 일종의 플랫폼을 장악한 그런 기업이죠 그런 회사들의 주식 가격이나 회사의 시가총액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플랫폼 기업들이 원하는 대로 이제 세상을 또 만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여당이 문제를 제기해 가지고 문제가 된 것이 뉴스를 다루는 플랫폼 기업들의 알고리즘 조작 문제가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문정권 하에서 이제 뭐 통계 조작 또 여론조사 결과 조작 그런 게 합쳐가 또 이제 이런 알고리즘 조작 선거 조작 통계 조작 조작이 아닌 게 없을 정도로 조작이 많았지 않습니까 오늘 뉴스를 보니까 이 네이버가 주도한 뉴스 알고리즘 조작 문제가 간단하게 보도가 됐네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네이버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일종의 미디어 역할을 하고 있는 모든 그런 매체에 다 적용이 되는 거죠 특정 뉴스를 띄울 수도 있고 특정 영상물을 부각시킬 수도 있고 또 사람들이 볼 수 없게끔 실들 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또 구독자 수를 뺄 수도 있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거죠 이 알고리즘 조작이라는 것이 이제 한국뿐만 아니고 많은 국가들이 지금 봉착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 알고리즘을 장악한 사람들이 본인들이 원하는 그런 뉴스나 기사를 올릴 수가 있고 그다음 본인들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것은 감출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네이버가 대상이 됐지만 세계적인 플랫폼 기업들도 마찬가지죠 여기 보시게 되면 네이버는 그러니까 어항 속의 붕어들인 겁니다 사람들이 그냥 보여주는 것만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된 거죠 네이버는 정말 조선일보에 불리하게 알고리즘을 조작했나 기술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특정 기사를 띄울 수도 있고 특정 기사를 감출 수도 있고 특정 기사를 안 보이게 할 수도 있고 방송통신위원회는 네이버 뉴스 알고리즘 조작 의혹 조사에 착수한다 좀 제대로 한번 이번에 밝혔으면 좋겠습니다 네이버 사례뿐만 아니고 다른 경우도 뉴스 알고리즘 조작 의혹 네이버 검찰 수사까지 받나 방송통신위원회가 네이버의 뉴스 알고리즘 조작 의혹 조사에 착수했다 실태점검 중에 이용자 차별 등 발견 조사에서도 인위적 개입이 드러나면 과징금 부과 형사고발 났을 것이다 사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는데 표현의 자유가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표현의 자유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선 사회의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그런 정보라든지 이런 면은 그것은 엄격하게 규제할 수 있지만 정치적 성향이 다르다고 해가지고 특정 그런 미디어라든지 그런 뉴스를 억압하는 것은 그거는 반헌법적인 표현의 자유를 철두철미하게 왜곡하거나 억제하는 행위에 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이제 네이버가 했냐 안 했냐 저는 했다고 보거든요 그것도 아주 광범위하게 조직적으로 했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그것이 예를 들면 특정 정치 세력하고 네이버 출신들이 특정 정권의 편성한 네이버 출신들의 전직 현직들이 다 힘을 합쳐가지고 회사라는 것은 이익을 위해 가지고 정의건 나발이건 없지 않습니까 돈이 되거나 자기 회사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그런 정권을 지고 있는 권력을 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불편하게 하는 그런 뉴스나 이런 거를 다 깔아뭉개는데 회사가 철두철미하게 협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이버가 뉴스 알고리즘을 조작했냐 안 했냐 문제는 논의의 문제가 아니고 조작한 거죠 그거를 이제 과연 검찰이 제대로 밝혀낼 수 있느냐가 문제인 겁니다 이제 아마 방송통신위원회를 고발을 받아가지고 조작 의혹을 아마 조사에 들어가는 모양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6월 말 여당에서 네이버가 뉴스 알고리즘 변경 과정에서 언론사 인기도 순위 선정 방식을 바꾸어 뉴스 검색 노출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네이버로부터의 해명 자료를 제출받아서 이 사안을 살펴보는 실태점검을 진행해 왔다 사실 조사는 실태점검으로 의혹이 해소되지 않거나 법 위반 행위가 있다고 의심될 때 실시하는 그 다음 단계다 사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했을 때 선거를 도왔던 김헌국 김헌국 씨가 간단하게 티타임을 용산에서 했을 겁니다 그때 김헌국 씨가 나와가지고 대통령 말씀이 볼 수 없도록 하는 그런 뉴스도 볼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그렇게 해서 기대를 가졌던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고 난 다음에 좀 달라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기대를 가졌던 분도 계시지만 사실 문정권이나 윤석열 정부나 간에 이 플랫폼 기업을 통한 그런 뉴스 왜곡 송출자에 대한 그런 억압이나 제안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본인들이 원하지 않는 그런 뉴스들은 철두철미하게 탄압하는 것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정권이 왜 바뀌었나 이런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으니까 최소한 그런 국민들이 꼭 봐야 될 것을 볼 수 없도록 만드는 데서 방송통신회는 실태점검에서 네이버가 특정 이용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 불합리한 조건 또는 제한의 부당한 부과 등 정기통신사업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어쨌든 표현의 자유를 억제하지 않는 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네이브라든지 이런 다른 다국적 그런 플랫폼 기업들은 독가점 상탕이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독가점 상태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 독가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업자들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자사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특정 콘텐츠를 탄압하거나 억압하거나 이런 부분은 없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아주 심한 거죠 벌써 이렇게 보시게 되면 테슬라의 오너가 인수한 그런 트위터 트위터는 테슬라 오너가 여러분 인수하고 난 다음에 훨씬 더 자유로워졌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뭐 특정 콘텐츠는 전혀 못 싣도록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블락을 시켜버리는 거죠 제가 이제 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세상이 참 악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월이 가면서 좀 세상이 좀 이렇게 표현의 자유도 좀 더 개방적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정치적으로 부담되지만 국민들의 앞날을 위해 가지고는 반드시 공개돼야 될 정부에 대한 그런 억압이나 방해라는 것은 너무너무 심해진다는 거죠 그런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렇게 세상이 앞으로 악해질지 궁금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 마무리 하기 전에 지난주부터 여러분들 공개하기 시작한 것이 이제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 체계사에 대한 통사입니다 통사를 쓰기는 참 어렵죠 세계사의 그 많은 그런 사연과 사건들 가운데서도 한국인의 시각에서 또 기독교 신자의 이름 시각에서 이렇게 통사를 쓰는 것은 아주 독특한 도전입니다 영국의 유망한 역사가이자 문필가인 폴 존슨이 쓴 기독교의 역사 유대인의 역사 그 다음 모든 타임스 그런 책이 있지만 기독교라는 관점으로 세계 역사를 고대사부터 현대사까지 다룬 책은 참 드물죠 여러분께서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난 상반기에 다 마친 이 도독놈들 지금이야 많은 그런 곽강을 받을 수는 없지만 참 대한민국 역사에서 대단히 중요한 책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선거 부정을 실정적으로 분석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말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실정 선거 데이터를 분석해 가지고 선거 부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라는 부분을 다룬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특별하게 이렇게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4권이 2020년도 4.15 총선을 다룬 내용이고 그 다음 5권이 놀랍게도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 부정은 계속되고 있다 2022년 지방선거를 다룬 내용입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성원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노년 인구의 빈곤 문제 우리나라가 이제 그런 노년 인구의 빈곤율이 무척 높다 이런 통설이 있고 또 자주 언론에서 이런 문제를 다루지 않습니까 오늘 한국개발연구원에 근무하는 한 젊은 박사분께서 그런 통설에 대한 이견을 제시하는 그런 내용을 발표를 했는데 이번에는 좀 독특한 것이 대부분 이제 한국의 노년층의 자산이 되게 부동산이 많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을 포함한 그런 경제적인 여력을 조사한 내용을 발표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빛과 그림자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제목은 가난한 노인들 그리고 부재로 참 구조적인 문제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오늘 부동산까지 고려한 한국 노인 빈곤율이 미국이나 영국이나 독일 등 주요국보다 월등히 높았다 여긴 조금 아쉬운 점은 아마 자료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한국과 미국 영국 독일 등이었을 것 같은데 사실 우리나라가 먹고 살만하게 된 데가 얼마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미국이나 영국이나 독일하고는 한 3, 40년 정도 아주 현장한 그런 1인당 국민소득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비교를 하기가 참 어려운 집단 뭔가 이렇게 비교를 할 때는 비슷한 그룹하고 비교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대만과 비교한다든지 그런 건 조금 합리적일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원래 부자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소득은 물론 부동산 등 자산까지 따져도 주요국 중 가장 높지 않은 국책연구원 분석이 나왔다 당연히 높겠죠 한참 돈을 벌여야 되는 그런 시절에 이런 선진국 사람들보다 돈을 적게 벌었으니까 그래서 조금 아쉬운 차라리 대만 같은 경우를 포함하거나 홍콩 같은 걸 포함했으면 그러면 훨씬 더 설득력이 있을 것 같아요 한국개발연구원의 이승희 연구위원이 소득과 자산으로 진단한 노인 빈곤과 정책방향 보고서인데 포괄소득이라고 그렇게 하네요 그러니까 부동산 소득을 포함한 포괄소득을 기준했을 때 2017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34.8% 그러니까 아마 100명 가운데 34.8%가 빈곤선에 있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독일이 11.8% 영국이 9.8% 미국이 10.8% 등 주요 8개국 중 가장 높았다 이것이 아마 부동산 가치를 다 포함했을 때입니다 만약 부동산 등 자산을 주택연금 같은 식으로 연금화했을 때 가정하면 노인 빈곤율이 26.7%로 떨어지는데 이 역시 미국의 9.0% 독일의 10.7% 영국의 6.6% 자산까지 따지면 처분 가능 소득 기준으로 노인 빈곤율보다 떨어지긴 하지만 한국의 주요국 중 가장 가난한 노인들의 나라라는 점은 변함이 없다 그런데 굉장히 아쉽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선진국하고 비교하게 되면 평생 소득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뭐죠 이렇게 가난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거죠 한 분이 예리하게 지적을 했네요 현재 국민 소득의 2배나 되고 불과 2, 30년 전에는 10배나 되는 나라가 우리보다 월등히 앞서는 건 지극히 정상이다 아직도 젊은 사람들 이 단순한 사실마저 모른다 한국이 먹고 살만한 지가 얼마 안 됐다는 거죠 글쎄요 한 외환위기 이전 그리고 2000년대 들어가지고는 조금 생활들이 많이 나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 통계 자료를 보시게 되면 이탈리아하고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탈리아하고 여러분들 1962년도에 현재한 격차가 있었거든요 그동안 우리가 좀 분발해가지고 2020년대 들어와가지고 거의 읽지 않은데 노인들이 대부분 이 시기 동안 돈을 벌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당연히 뭐죠 선진국들하고 격차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일본도 마찬가지인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일본하고 한참 격차가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 90년만 하더라도 90년만 하더라도 한일 격차가 굉장히 컸거든요 우리가 6610불일 때 일본이 25896불이었던 겁니다 90년대 일본에 잠시 머물 때 현재한 격차가 있었으니까 한일 격차가 그러니까 이 시기를 대부분 노인들이 거쳐왔기 때문에 당연히 미국하고 영국하고 독일하고 비교하면 현재한 격차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은 한국의 노인들 같은 경우는 한국의 문화나 이런 영향이겠지만 아이들을 부조해야 되는 지금부터 공교육이 크게 이렇게 무너진 경우에는 아이들을 추가적으로 비용을 대야 되잖아요 그 비용이 크죠 그다음에 이제 생각이 너무나 짧기 때문에 온 전국을 그린벨트로 묶어가지고 국토균형개발과 그린벨트로 묶어놨기 때문에 턱없이 여러분들 주택가격이 높기 때문에 그것도 여러분들 사람들이 노년을 빈곤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죠 그다음 문화적으로 또 아이들이 출가하게 되면 목돈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노인이 좀 힘든 그런 요인인데 어제 이렇게 보니까 한국 경제가 아주 흥미로운 기사를 썼더라고요 미국에서 30년을 일하면 연금 100만 장자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는 왜 그러냐 미국은 퇴직연금을 적극 투자해가지고 노후소득이 은퇴 전에 80%까지 육박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한국은 퇴직금을 중도 인출해서 아파트나 이런 부동산에 투자하기 때문에 노후 대비가 막막하다 자본시장이 많이 발달이 되면 많은 국민들의 혜택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좋은 기사가 어제 나온 거죠 미국에서 이제 한국 직장인의 생애 평균소득 대비 은퇴 후 소득 비율이 소득대체율이 50.8%인데 미국은 81.3%다 이게 이제 미국의 금융시장이 계속 성장하면서 연금 100만 장자가 된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나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한국의 노인 문제는 이제 생산계층이 부양해야 되는 문제도 있지만 구조적으로 이제 아이들을 키우면서 많은 돈을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되지 않냐 이렇게 하지만 또 자식을 키워본 부모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좀 더 나은 교육기회를 제공하려고 하고 또 아이들이 뭐 출가해가지고 어려움을 겪게 되면 부모가 좀 희생해서 도와주려고 물론 그런 생각이 잘못됐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문화적으로 그런 것이 굉장히 경고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다 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광고 하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소개하기 시작했죠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 통사입니다 고대사부터 시작해가지고 근현대사까지 기독교라는 관점을 뭐 서구 문명 자체가 기독교의 기반 위에서 성장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대개 세상에는 수많은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저자가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세계관을 중심으로 해서 책을 쓰지 않습니까 다행히 한국인이 기독교라는 관점에 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도전해볼 만한 아주 공이 많이 들어간 훌륭한 책입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5권 선거 5타